발목 빈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? 발목을 뼀는데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?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도 헤어라인 교정에 대해서 빠르게 궁금증을 풀어보는 헤어라인 팩트폭격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! 팩트폭격 헤어라인 교정 다음날 바로 출근이 가능할까요? 출근 가능합니다 출근은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일단 통증이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일을 못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발목 빈 거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? 발목을 뼀는데 다음날 출근할 수 있어요? 여유가 있으면 출근은 쉬기도 하고 근데 또 일이 많고 불편함도 출근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헤어라인 교정 양이 적은 분은 다음날도 크게 무리 없이 출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려지느냐에 대한 문제는 기존의 머리카락으로 그 수술 부위가 잘 가려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뱅 스타일 헤어나 앞머리 가발 같은 거 있잖아요 클립되는 거 그런 거 착용해 주시면 좀 더 쉽게 가리실 수 있습니다 발목 팩트폭격 어때요? 참 쉽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